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이 확정되자 충청북도가 하루 만에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 지원 사각지대를 찾아서 78억 원을 풀기로 했습니다. 신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정부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된 노래방 등 도내 고위험시설 3,700여 곳에 정부가 주는 200만 원 외에도 50만 원씩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충청북도가 자체적으로 집합을 제한한 목욕장과 보험업종에도 정부가 주는 100만 원 외에 50만 원씩을 추가로 풉니다. 이번 정부 지원에서 빠진 전세버스기사 1,900여 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시내와 시외버스 회사에도 기사 1인당 10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차량 운행기사도 1인당 100만 원씩을 받습니다.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법인택시기사는 정부 지원에 포함돼 개인택시와 똑같이 1인당 100만 원씩을 받게 됐습니다. 코로나로 사실상 폐업 상태인 도내 여행업체 300여 곳에도 100만 원씩을 추가로 지원하고, 예배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도내 모든 종교시설 2,800여 곳에도 온라인 종교활동과 방역비로 3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충청북도는 행정명령으로 타격이 심한 업종과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사각지대가 대상이라며, 모두 1만 1,900여 명이 충북형 추가 지원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